자아 외지감자 아 외지감자 무난한 외지감자 이거 특별한거 없고 어 됐다 허니컴포 컴온씨 으하하하 으응 야이 꽤 많아 이정도면 어 샐러드 샐러드 맛이 어떤지 궁금해서 시켰는데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음 케이스로 뭐 만들어 놓은거 같은데 마요네즈는 좀 뿌려도 되지 젓가락 젓가락 샐러드 손가락으로 먹어야돼? ㅋ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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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인가? 아 씨.. 숟가락을 먹겠습니다 숟가락은 있네 아 맛있다 아.. 살했네 이거 아.. 살아있다 레드 디펜을 주워하시겠습니다 거친 허리가 뭐 지켜먹으면 레드 꼭 안 지켜먹으면 시켜먹으면 나한테 한 번 맞아야 돼 응 아 이거 다 먹었다 아 맥 자 한입 하십시오 여러분들 음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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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맛있구만 나이 좀 적긴 적다 음 이거 뚜껑을 더 막아야지 먹겄 음 이리인에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저희는 홍혁준입니다 밥 먹을땐 틀어줄 수 없어요 죄송합니다 밥 먹을땐 들어야지 마세요 peu 입술 confidence 아이들 스스리즈와 웨이드 감자 맛을 좀 바꿉시다 혁준아 환불하지 말지 양 너무 부족해 보입니다 역시 간장베이스 이런 치킨은 무조건 교류천해 교류천이 최고야 응 말천먹 교류천 비비큐 이 두개가 음 음 어마어마하게 음 자 보세요 음 위에 보면 그 잡는 부분 딱 뻘어트리고 소 찍어서 이렇게 음 시스템 자 이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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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뭐 쪼금 이거는 조금 음.. 뼈 있는 부분 잘 보세요 뼈 있는 부분 약간 여기 있네 완벽 하나도 없었는데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봉 부분 봉 부분 허벅지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약간 중간에 뼈가 있고 위에 약간 막히는 데가 있습니다 음 라스보니까 돼지들은 맛에 대한 철학이 있더라 너도 그런 파오브가 되거라 혁준이가 입으로 해주면 홍콩 가는 건 순식간 있겠네 만나실 분은 축복 받았네 이건 뭐 티미모 밖에 없네 음 고기하네 음 뼈 꿍어내는 게 히드라 같아요 그래요 여기서 펩시 준거에요 어쩔 수 없어 나 콜라도 까먹어 안 시켰는데 여기 펩시 기본을 주네 하 라디오 스타바니아 넌 유민 상태라 김준형 과니아 김준형 과니아 김준형 과니아 김준형 과니아 김준형 과니아 음 펩시 넌 뒤 졌다 펩시 펩시 층 노답 감자 두개 먹겠습니다 감자 두개 먹겠습니다 샐러드 한입 받겠습니다 샐러드 한입 받겠습니다 아우 초바토 새정 나왔어요 유튜브 보고 처음 들어왔습니다 방송 재밌네요 근데 진짜 매갈 하시나요? 매갈 안합니다 예 제가 무슨 매갈 합니까? 치킨 먹고 있는 손으로 머리 한번 만졌냐 머리에 기름기가 잘잘 흐르네 그런데 치킨 흘리면 배 위로 떨어지냐 테이블 위로 떨어지냐 배요 네 응 에라이 정없는 돼지야 원숭이도 날개 하나 챙겨주고 해라 원숭이 집에 없다니까 응 샐러드를 무슨 밥 먹고 약 먹듯이 먹냐 샐러드를 무슨 밥 먹고 약 먹듯이 먹냐 치킨 결을 잘 부으세요 예 치킨 결을 잘 부으세요 안에 뼈가 어떻게 생겼는지 다 만져보고 내가 입을 어떻게 움직여야겠다 이런거요? 응 자기가 귀찮아 하세요 호로운 뼈 가고 마ţ 뼈 가고 마ţ 그래서 제가 뼈 가고 뼈가 더 넣어야 되는데 뼈 가고 너가 더 넣는еко 뼈 세울노문 뼈 시청자분들 구글에 공역 준적 검색해보세요 룩삼새끼는 치킨 시켜 먹으면 다리부터 지 주둥아리에 넣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주문을 12시에 한 거 아니냐 왜 벌써 치우냐 소시카여 소시 당이 좁혀겠지 음 손에 양념이 좀 많이 묻었네 잠시만 무티슈가 있다 2시 닦은거 좀 닦은거 이 맛은 뭐랄까 오늘 담배의 맛은 오랜만에 정든 고향 친구 오랜만에 서울 내려갔는데 서울에서 대구로 내려갔는데 고향 친구 만났어 담배나는 피자하이가 밖에 나가서 서로 불붙여주고 플리즈 잇 모어 온 스트림 잇 모어 앗 프라미스 아이울 도네트 모어 망같아 친구야! 이러면서 납피는 이 맛있다 어 크 오늘 담배 맛있네 담배도 치킨 빨듯이 진공펠라로 빠는 거냐 담배가 부럽다 후